따라해보세요. 하루 몇 세트 정도 하면 될까요? 1세트 정도 해주시면 아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일 생일 호흡 효과요. 오늘은 비키니를 읽기 위한 아름다운 허리, 복부 그리고 뒤의 라인을 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주실 거죠? 우리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는 그날까지 아웅 아웅 편안하게 뻗고 오른다리를 맞추고 손에 한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두껍게 지키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천천히 지켜서 내려줍니다. 이마을 무릎에 내고 호흡하시고 3, 2, 1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다리 바꿔서 반대다리 몸을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다시 전체에 내려서 이마를 무릎에 3, 2, 1 천천히 일어나고 두 다리 모아서 다리 바꿔서 팔 앞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척추를 다닙고 내려가서 어? 완전 좋은 신지 마시고 이런 느낌 버티고 3, 2, 1 만세 귀 옆에 치치치치치치 호흡 되시면서 배우도 추축하고 3, 2, 1 깍지게도 천천히 업 천천히 바로 천천히 바로 천천히 다리 잡고 허리를 이제 또 오른다리 옆으로 왼다리 이렇게 허리 좁히고 왼팔을 위협해 맨날 위협해 팔꿈치로 무릎을 밀고 오른팔은 허리 뒤에 허리 좁히 덧대해서 오른쪽으로 힘줘요 좋아요 스트릿 허리 좁히 덧대해서 왼쪽으로 힘줘요 허리 좁히 덧대해서 왼쪽으로 힘줘요 허리 좁히 덧대해서 허리 좁히 덧대해서 오른발 옆에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서 허리 좁히 덧대해서 왼쪽으로 뱉을 밀어서 맨날 위협해 스트릿 끝 천천히 허리 좁히 덧대해서